소외데이터는 펜더, 아메리칸, 스탠다드, 싱싱 험, 피니쉬 모델이 되어있습니다. 블랙, 블랙이 피니쉬 모델이 되어있구요. 이 친구는 싱글싱글 험버커피급이라 아주 범용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아주 극강의 컨디션을 보일 수 있는 기타가 되어있습니다. 말 그대로 슈퍼 스트랩 사운드죠. 여기 보시면 불씨 자체가 이게 지금 눌렀기로 함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17년식부터가 지금 프로페셔널 1이 나오고 17, 18, 19까지 가져오는데 이 친구는 16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1으로 보기엔 살짝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디를 뜯어보면 이게 연식이 찍혀있기 때문에 17년식이면 프로페셔널 1이 만들 때쯤 나오는 그런 기타가 되어있습니다. 아무튼 우주두지판이 되어있고 EC 플랫, 다트인 레이가 되어있고 싱글싱글 험버커피급이라 아주 범용 극강의 스트랩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기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밴드, 스탠다드, 블랙, 싱싱험 모델이었습니다.